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7일 광주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중고품 거래 플랫폼 동네 인증을 마치고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